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활성산소는 스트레스, 음주, 흡연, 공해, 자외선 등에 의해서 과잉 생성되는데 세포를 공격해 산화작용을 일으키는데요. 현대인의 질병 90%는 과잉 생산되는 활성산소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물질이 양파와 마늘 속에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지리산 천황봉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경남 함양군 마천면은 해발 300m에서부터 1500m에 이르는 산악지역으로 물과 바람, 깨끗한 토양이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생산되는 마늘과 양파는 그 효능과 맛이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마천농협에서 항암효과에 좋은 흑마늘과 흑양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천농협의 강신호 조합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천농협에서는 소비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많은 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천농협에는 어떤 농택산물이 있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저희들이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개발한 흑양파가 있고 흑마늘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한 흑양파는 전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양파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께서 냄새 때문에 음용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만 저희들이 만든 흑양파는 가공을 해서 구워서 만들기 때문에 냄새가 전혀 나지 않고 또 우리 흑마늘 같은 경우는 물론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국내산 육종마늘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비자들한테 대단한 인기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마천농협에서 생산되는 흑마늘 진액과 흑양파 진액의 가공 공장에 와 있습니다. 햇섭 인증을 받은 이곳에서 흑마늘 진액과 흑양파 진액이 어떻게 생산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햇섭 인증에 알맞게 입구에서부터 위생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작업자들의 위생과 청결을 위해서 소독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식 첨단 위생시설을 갖춘 마천농협 가공 공장 햇섭 인증을 받을 만합니다. 먼저 흑양파 진액의 경우 농가에서 수매한 양파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세척한 후에 선별된 양파들을 이곳 숙성기에서 숙성하고 있습니다. 잘 숙성된 양파를 기초에 맞게 추출합니다. 추출된 양파 진액을 포장기로 이송하고 규격에 맞게 포장한 뒤 포장된 파우치를 외포장제에 한 번 더 포장하여 출구하고 있습니다. 햇섭 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관리해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요. 마천농협에서 생산 가공하는 식품들은 바로 이 햇섭 시설 때문에 더더욱 믿을 만합니다. 흑양파의 효능은 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혈중 지질 상태를 좋게 하고 체내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며 항암물질의 활성 증대와 변이 암세포의 생육 저해 작용을 합니다. 또한 숙취해소와 니코틴 해독 체내 수은 배출 작용이 뛰어납니다. 효소 발효 숙성 흑마늘은 노화방지와 항암효과가 뛰어나고 강장효과를 발휘하여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며 생마늘을 원적외선을 이용하여 숙성 발효시키기 때문에 생마늘보다 훨씬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마천농협의 효능 경상남도 추천 상품으로 지정되어 그 안정성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마천농협이 지리산 청정지역에서 키워낸 자연의 맛과 영향을 그대로 쭉 이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전화시탁 리포터 박시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